성경을 여행하다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시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주전 10세기형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11기 상서를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야기까지 쭉 살펴보게 될텐데요. 11기 상서에서 11기 하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봤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도 했지만 그래서 그에겐 오르막길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리막길은 참 비극적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그의 세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의 남아있는 아들들 중에 가장 선순이었던 왕자는 아도니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생각보다 순위에 많이 밀리는 그런 왕자였죠. 일이 그렇다보니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군사 장관에는 군사력에는 요압 장군이 그를 지지하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로에서는 엘리 계통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했었습니다. 자 솔로몬도 또한 지지 세력이 있었으니 군대 장관으로는 분하야, 종교 지도자라는 사도, 선지자로는 나단 선지자가 그를 지지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잠깐의 위기 기간이 있었지만 바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그는 반대파를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반란을, 잠시 왕을 꿈꿨던 아도니아는 곧 제거당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비아달 쪽으로 줄을 섰던, 아도니아 쪽으로 줄을 섰던 엘리 계통의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 아비아달이 제사장 가문에서 물러나게 된 이 사건은 사무엘 상서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순간인데요. 이후로 이제 솔로몬에게 줄을 섰던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이전에는 아비아달과 경쟁체제였죠. 자,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사독 계열이 유일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그래서 사독 계파가 쭉 이어져서 이 전통성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 그룹을 형성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두계인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자, 그리고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은 요합 장군까지 제거하게 되고요. 사울의 잔전 세력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세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심의 또한 솔로몬은 제거하게 됩니다. 이후로 솔로몬은 왕권 집중 체제를 잘 구축하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총독제로 전환을 해서 자신의 사위 등을 통해서 각 열두 지역에 파송을 해서 총독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왕국 중심으로, 왕정 체제 중심으로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정복전쟁보다 이미 다윗이 넓혀놓았던 용토들을 외교를 통해서 잘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꽤나 사치스럽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1년치 왕궁에서 소비되는 밀가루가 3만 2천석, 소가 한 마리를 먹고 양을 3만 6천 마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솔로몬의 소비를 남은 12지역에서 공료를 통해서 이것을 충당시켰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세금 제도에서 남쪽의 유다지파는 면세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이 심각하게 되는 단초를 솔로몬은 제공하게 되죠. 솔로몬은,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부유했던 시대였는데요. 솔로몬의 그러한 부는 바로 해상부욕을 통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럽지역과 많은 해상부욕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요. 에시온 개별과 오빌 항구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도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와는 동맹,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결혼, 결혼 동맹을 통해서 서로 동맹을 맺어 탄탄하게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솔로몬의 외교 정책은 신명기적 관점,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행동이었죠. 자, 솔로몬이 남겼던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업적이었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윗의 시온성이 이 정도 규모라고 한다면 이후에 솔로몬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지으면서 다윗의 도시를 넓혔던 그 건축사업, 이것은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는 데 7년이 걸렸고, 궁전을 지는 데 13년, 도합 20년 동안 건축사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우선 많은 건축사업에 동원이 되어야 했었죠. 많은 노역에 동참을 했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솔로몬의 왕권을 가졌을 때는 되게 피곤했겠죠. 특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궁전을 지는 데는 13년, 왕궁을 성전을 지는 데는 7년 짓는 걸로 봐서 솔로몬은 자신의 궁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솔로몬이 지었던 궁전은 완성이 되었고, 이게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기 상서에 솔로몬 왕국에 건설되어지는 성전의 이야기 속에 바로 신명기 신학이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이세 행함같이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면, 그리고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순종하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다 같은 말이에요. 행하고 온전하고 바르게 하고 순종하고 윤례를 지키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서 7장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위세에게 했던 약속이죠.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바로 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조건이 있죠. 뭐뭐 하면. 그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너는 조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신명기적 관점이죠. 자, 그래서 또 이 반대로 네가 만약 다른 신을 삼겨 그것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라도 파괴해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솔로몬 성전 관련 문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복선을 가지고 있죠. 이 말씀은 나중에 열한기 상하서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의 내리막길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은 아주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왕궁, 자기 시위대의,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의 방패, 500개를 금방패로 만들 정도로 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왕궁용으로 소비된 식재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식재료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바로 무거운 조세였죠. 그리고 이 무거운 조세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으로 감당하게 됐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남북이 분열되는 단체를 제공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솔로몬은 바로 우상 숭배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외교, 외교를 위해서 결혼동맹을 맺게 되고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이민족들의 여인을 솔로몬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혼자 오지 않고 이런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예루살렘을 우상 박람회장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열한기상 11장 3절에서는 솔로몬이 천명의 아내를 두었다고 하니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지고 들어왔을 우상은 얼마나 종류가 다양했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다윗의 인생 말기에, 다윗의 왕권 말기에 압살렘이 쿠데타를 일으켰듯이 솔로몬 왕국의 말기에도 각종 반역들이 일어납니다. 에돔, 동쪽에 있었던 에돔 지역에서 하다시 반역을 일으켰고요. 북쪽에 있었던 다메색에서 루소니 반역을 일으켜서 이것을 시초로 이제 북방 세력, 시리아 세력, 아람이 발응하게 됩니다. 이후에 아람민족은 엘리아나 엘리사 시대 때 큰 이스라엘의 화근이 되죠. 자, 이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역의 에브라임 지파가 또한 반역을 일으켜서 요로보암이 반역의 주체가 되어서, 수장이 되어서 이집트로 도필하게 되고요. 이제 지도상에 보면 남유다 빼고 다윗의 대부분의 용토를 다 빼앗겨버린,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자문의 처음과 끝은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은 마치 정말 아주 나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적 관점으로 보자면, 그러나 또한 자문 말씀에 보면 그는 마지막에는 회귀하고 돌아온 것처럼 또한 보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한 사람을 우리는 연구를 할 때 바로 이러한 두 개의 관점에서 보는, 두 개의 관점에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면 자문이나 전도서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